달그룹타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팅장입니다. 키팅장에서 제가 꽃나리 다육에서 품어온 다육이들 언박싱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꽃나리 다육에서 만난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꽃나리 다육에 갔을 때 새로운 다육이, 정말 착한 다육이, 제가 키우고 싶었던 다육이를 저도 부정, 마치 꼭 저한테 보상을 하는 것 같은, 그냥 기분이 진짜 그랬어요. 이번에는 꽃나리를 갔을 때도 그랬고, 프리티를 갔을 때도 그랬고, 왠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 설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나를 위해서 좀, 이번에는 인심을 좀 후하게, 맨날 후하게 썼지만 조금 더 후하게, 여러분도 보시면 진짜 후하게 썼네,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예쁜 아가가 연지곤지인데, 연지곤지 저 딱 하나 키워요. 예전에 제 키핑장 이오님이 정말 예쁘게 키우는 걸 제가 봐서 그걸 보고 저는 샀고요. 그 꽃나리 다육에서 만난 매니아님은 제가 그거 영상을 보여준 걸 보고 연지곤지 키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몰랐던 다육이를 접하고, 혹은 제가 뭐야, 저기 뭐가 예뻐 했는데 예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지곤지는 사실 하나는 제가 산 거고요. 하나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게 엄마, 왜냐하면 제가 하나 산 걸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엄마를 드리세요라고, 이 연지곤지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하나를 주셨답니다. 연지곤지 진짜 예쁘죠. 정말 극찬하셨어요. 그 구독자님께서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이번에 이 소형 종자포트에 할리스라고 하는 이 아가가 처음 들어와서 제가 이 아이도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품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로즈라고 하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얀 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아이스로즈. 그래서 두 포트 품어왔고요. 퓨어러브가 드디어 물이 들었어요. 이 퓨어러브는 물들지 않으면 회색빛하고 약간의 녹빛이 섞여있는 그런 색이 나는데 지금 퓨어러브가 물이 들어서 이렇게 노랑노랑한 빛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퓨어러브도 두 포트 품어왔고요. 합식하려고 이번에 핑크크리스탈 로즈를 제가 이거를 이거를 지금 몇 포트를 지금 품어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다섯 개, 제가 다섯 개를 품어왔어요. 근데 지금 하나가 저쪽 끝에 있습니다. 조금이들 제가 이번에 좀 많이 품어왔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아르페쥬는 제가 물든 거 보고 반해갖고 아르페쥬를 이번에 검색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르페쥬로 제가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콘 대박이죠? 이 레드콘이 여러분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여러분 레드콘 이 사이즈에 있는 레드콘 만원, 9,000원, 만원, 만천원 그런 가격대에 구매하셨었잖아요. 근데 얘가 세상에 이렇게 군생으로 이 아이가 6,000원에 꽃나라에서 판매를 했어요. 정말 대박과예요. 대박과. 제가 이 레드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저도 배신감 느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더 주고서는 샀는데 어떻게 이렇게 군생이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있어. 제가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있니?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포트를 저기 멀리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와라. 여기 있네. 여기 하나가. 그리고 이번에 여우별을 얘가 진짜 너무 말랐죠? 물 줘야 돼요. 이 여우별 제가 합식하려고 이 여우별도 제가 새 포트를 사 갖고 왔는데 이 여우별은 여러분 진짜 예뻐지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이미 과거에 여우별 사서 지금 예쁘게 물들이신 분들은 얘가 얼마나 예쁜지 아실 테지만 저는 이 여우별을 검색을 해서 얘가 예쁘다는 걸 알았거든요. 얘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이 여우별. 여우별 새 포트. 새 포트 제가 그래서 구매했고요. 저 레드벨벳 몇 개 키우거든요. 이렇게 물든 거 있죠. 근데 얘가 이름이 다른 이름표가 꽂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름표 농장. 이 재벨 농가에서 잘못 보네. 잘못 보내주셨다고 나중에 저한테 야 진짜 보면서도 얘 놈. 레드벨벳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닮았는데 막 이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레드벨벳이었다고 하자군요. 그런데 여러분. 쌍두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는데 물들었는데 가격도 착하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제가 품어왔어요. 그래서 이 레드벨벳도 품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까막로즈. 까막로즈. 까막로즈도 이거 한 포트 품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루진. 블루진. 블루진 또 새깜새깜 빨글빨글. 얘는 좀 누브라랑 좀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흑장미의 진짜 이 색감이 왠지 누브라하고 급여를 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로맨틱 펀치. 제가 한 포트 더 품어가지고 왔는데 로맨틱 펀치가 그 사이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로맨틱 펀치. 요것만. 요건 이제 조금조금한 녀석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사이즈 큰아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여러분. 이렇게 콜드브루. 100분에다가 진한 감장색으로 물이 드는 이 콜드브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얘는 제가 음. 이 까만색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100분을 둘렀는데 진한 붉은색. 갈색같이.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드는. 요런 아가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요기에 와갖고. 요 아이 진짜. 얘는 첫눈에 바로 사가지고 왔어요. 다른 애들은 제가 보고 또 보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얘는 바로. 바로 냅다. 이 페러폭스는 제가 편집을 하면서 페러독스가 아니고 페러폭스라는 걸 알고. 근데 이거 진짜 인기 많았대요. 알아보시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리고 요거 인기 많아갖고 재입고 됐는데 재입고 하면서 사이즈가 더 좋아졌어요. 페러폭스. 그래서 저도 한 포트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르바는 이 파르바는 여러분 가격이 22,000원에 판매하셨는데요. 이 파르바 사실은요. 비교 검색 가능한 사이트에서 26,000원, 3만원대에 판매해요. 이 파르바 너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제가 집에 와서 편집하면서 또 그거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가자마자 얘는 그냥 샀답니다. 그리고 좀 쨍한 요 색깔. 쏘마젤란 너무 예쁘죠. 저희 엄마가 오늘 분갈이 하시면서 동훈 분갈이를 하셨는데 동훈은 노란색에서 더 막 그냥 노란색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런 맑은색이 좋대요. 엄마가 좋아하는 맑은색 쏘마젤란 품어왔고요. 그리고 너무 웃겼어. 이거 사랑과 전쟁 사이즈가 너무 좋아진 거 있죠. 가격도 착해요. 얘 12,000원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사랑과 전쟁하고 사랑과 영혼이 나란히 있었거든요. 사랑과 영혼은 2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과 영혼은 진짜 마디바의 특별 버전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랑과 전쟁은 지금 흑장미 교배종에다가 얘는 근데 버전도 저는 좋거든요. 얘 모양새도 너무 예쁘죠. 꽃나래 사장님께서 사랑과 영혼은 로맨틱하잖아요. 사랑과 전쟁은 우리가 그 드라마 때문에 이미지가 둘이서 피터지게 싸워서 이렇게 새빨갛고 시커먼 아가한테 사랑과 전쟁 이름 붙여줬냐고 사장님은 그래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사랑과 전쟁 예쁜 아가 품어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짠! 클라크가 쌍두가 있어서 저도 클라크 쌍두 품어 왔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외두였는데 이 아가가 쌍두여서 제가 쌍두랑 외두랑 항상 고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께 외두를 보내드렸다고 섭섭해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가 외두 얼굴만큼 커지려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쌍두 받았다고 다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앙블리. 앙블리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다육이인데 얼핏 보면 요즘은 조금 유행을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다육이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얘는 제가 보는 순간 되게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이 피, 엽성이 굉장히 도톰하면서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붉게 이렇게 들어오는 앙블리. 얘는 가격이 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다육들이 가격대가 있는 다육들이 있어요. 이거 자연군생인가? 적신군생인가? 그거 따지지 않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로스예요. 얘도 가격대 있거든요. 얘도 가격대가 있는데 너무 웃긴 게 이 에로스 구독자님께서 현장에서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님께 제가 봤을 때 예쁜 다육들을 저도 선물을 해드렸는데 이 에로스는 여러분 얘가 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어떤 게 예쁠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은 이거는 안 사요? 라고 얘는 다음 기회에 살려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게 예쁜지 좀 골라줄래요? 라고 하셔서 당연히 쌍두 가져가셔야죠. 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거 골라서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 저 너무 행복했어요. 이 에로스 진짜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쌍두 완전 얼굴이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쌍두 에로스 선물을 받았고요. 이번에 꽃나리 다육에서 여러분 구정 연휴에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선물. 저는 이 우리언느를 2만 원 상당의 우리언느, 후레쉬, 골드젤리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진짜 고민하셨거든요. 10% 할인을 이렇게 좀 해드릴까 해드릴까 아니면은 진짜 이 선물을 하나 드릴까 고민을 하시다가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그냥 2만 원. 이거 2만 원인데 여러분 사이즈가 직경 12cm나 되는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도 진짜 괜찮거든요. 이 우리언느는 꽃나리 다육에서 제가 정말 칭찬하는 다육이가 있거든요. 우리언느랑 카시오 적금이랑 이제 여러 버전이 있어요. 꽃나리 다육에서 경쟁력 있게 판매를 하는 다육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언느들도 정말 가격대 대비 사이즈가 좋거든요. 이 우리언느.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께 10만 원 넘게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선물로 드리는 2만 원 상당의 골드젤리 사이즈가. 2만 원이에요. 진짜로. 골드젤리 사이즈도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후레쉬도. 후레쉬도 사이즈 좋아요. 여러분 후레쉬도. 이렇게 선물 지금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구정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 구정연휴 기간 동안 쇼핑하시는 여러분께 선물 이렇게 챙겨서 드리고 있으니까 선물까지 챙겨가셔서 여러분 좀 더 기분 좋은 쇼핑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언느. 저 우리언느가 없거든요. 우리언느 이렇게 품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은박칭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제 분갈이하는 영상. 그 다음에 또 이제 키픽장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